신나게 달려볼 것 같은데 네, 우리 사연자분 23년 동안 만두 빚이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 저 문초이가 우리 사연자분 모시고 한번 내장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풍 구경 괜찮으시죠? 어떻게 함께 내장산으로 단풍 구경 한번 가보시겠어요? 가볼까요? 통역바람 불어오면 곱게 물든 내장산아 저녁을 붉게 타면 고운 내기 단풍은 허위에 떨어지나 방구석의 사연인가 서리서리 눈물인가 대장사 새풍 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접는다 가을빛 물들면 애기 단풍 치면은 찾아올까나 어느 고운이 나를 찾아올까나 내장산으로 자, 어떻게 단풍 구경 괜찮으셨나요? 안 괜찮으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제가 인간 단풍나무가 되어서 단풍 구경을 다시 한번 내장산으로 우리 떠나보도록 해요 23년 동안 만두빛느라고 애쓰신 우리 사연자분 저와 함께 단풍 구경 가요 강력바람 깊어지면 내 마음도 깊어만 간다 법당 앞에 또리에 새하얀 고무신 깊어가는 가을 달빛 깊어가는 가을 달빛 방구석에 만두인가 서리서리 눈물인가 서리서리 눈물인가 날개를 접는다 날개를 접는다 가을빛 물들면 해기 단풍 치면은 찾아올까나 어느 고운이 나를 찾아올까나 대장산으로 곡이 오오오오오~~ Popular cow ilen 오븠라 오오오오오 Bon 거DY olar 전 돌롸 와아아아